행복남구 양궁스포츠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2023제1차 지정스포츠클럽에 선정됐습니다. 6일 클럽에 따르면 2023 지정 스포츠클럽 총 55개 응시, 지정 45개, 예비 지정 10개 등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른 등록 스포츠클럽이 접수하여 서류 전형 면접을 거쳐 지정 38개 클럽, 예비 8개 클럽이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. 지정 스포츠클럽 선정 방식은 대한체육회의 신청 서류 접수, 검토 및 지정평가단의 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지정합니다. 이어 지정 스포츠클럽 지원 사항은 신규 지정 스포츠클럽 및 기선정된 지정 스포츠클럽 대상 특화 프로그램 및 전문 선수반 운영 지원합니다. 서상기 사무국장은 2025년 광주남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양공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양궁인 저변 확대 등 우수 양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명문 양궁 클럽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. 끝으로 2023 지정 스포츠클럽 지정 기간은 2023년 2월 3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 총 3년입니다. 내외 뉴스통신 허현정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